스쿼트 스쿼트 하고 무릎 접어들면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but can you save me tell me what's the move tonight all I want is you tonight tell me if the mood is right cause all I want is you tonight there's a feeling that I'm used to it's a good time when I'm with you tell me what's the move tonight cause all I want is you tonight cause all I want is you tonight 스케이트 따듯이 한 다리 뒤로 보내며 손으로 발등 터치할게요 지지하는 다리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all I want is you tonight I'm trapped in this feeling I know I'm in danger but can't run away and I need some healing tonight I'm counting on you to come and keep me safe I'm going out of my head so why do I let these problems get to me take the good with the bad to come and keep me safe I know that you're there you help me find relief but can you save me tell me what's the move tonight all I want is you tonight tell me if the mood is right cause all I want is you tonight there's a feeling that I'm used to it's a good time when I'm with you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접어 팔꿈치로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all I want is you tonight cause all I want is you tonight 1달씩 뒤로 보낼 런지하며 돌아올게요 1달씩 뒤로 보낼 런지하며 돌아올게요 1달씩 뒤로 보낼 런지하며 돌아올게요 런지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1달씩 뒤로 보낼게요 1달씩ima 금요 2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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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씩 와이드 스커트 2번 바운스 할게요. 가슴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깊게 바운스 해주세요. 하다 위쪽으로usu 무릎을 살짝 구구렸을 때 손 뒤로 밀며 다리 힘있게 엉덩이 차든 무릎을 뒤로 접어주세요. 세ál을 물러서는 이 자세에서 유지하기 위해 손을 덮어주세요. 오른쪽 중화에 찍어놓은 간 starter, 상대 반가운 잘라줍니다. 제 스페인 허리벌벌이 손을 덮어주세요. 대체 수리의 엉덩이 차량에 손을 덮어주세요. 천천히 한 무릎씩 접어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겨주세요. 이 앞에서 꺼내으며 무릎에 usted benefícios? 이 앞에서 꺼낼려고 쓰는 벌레입니다. 그리스도는 반찬과 브레이핑을 이용해서 왕으로 괴롭힐 수 있는 dangerous body. 이 척추의 이천 표시 같은 분명을 쇼핑해주세요. 그리고 이 척추의 이천 표시에 빠져버린 후 그 다음에 그것을 뮤직비디오에 닿아버려주세요. 다른 느낌은 척추의 이십 표시입니다. 이 roles의 유일한 블루베리 사실은 한쪽씩 팔꿈치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복부인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고 둥부터 팔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Article 1 손 머리 뒤에 두고 상체 올라왔다가 다리 사선으로 뻗어 볼게요. 발끝을 열어 다이아몬드 만들고 따라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엉덩이 아래 손을 대고 다리를 살짝 내렸다가 들어 볼게요. 다리 될 때 허리 뜨지 않게 주의하며 호흡 내쉬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드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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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 탭해볼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엉덩이 자극 느끼며 속도 높여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으고 엉덩이 자극 느끼며 속도 높여주세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팔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스쿼트 깊게 내려갔다가 팔 뻗으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스쿼트 깊게 내려omp는데요. 스쿼트 깊게 내려올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 옆에 손을 대고 푸쉬업 해볼게요. 손으로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며 상체 내려갔다가 팔 힘으로 올라와주세요. 복부인 풀리지 않도록 긴장 유지하며 따라할게요. 발 끝 우린 면 Sang Heaven 상체와 같이 입에 불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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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이이이 Awl peł 웰 gauge 팅핑 마ται고 상체 가볍게 들어 팔 뻗었다가 더블유 만들며 상체 조금 더 들어볼게요. 등 힘으로 올라와주세요. 한 발씩 아래로 내리며 스쿼트에 올려주세요. 로프를 크게 앉은다고 상상하며 아래로 힘있게 쳐주세요. 로프를 크게 앉아주세요. 팔꿈치를 뒤로 모으며 무릎 뒤로 접어볼게요. 등 힘으로 팔꿈치를 모으고 저희로 바운스 하나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 내렸다가 올라올게요. 옆구리 자극을 느끼며 엉덩이 들어보세요. 힘드신 분들은 아랫다리 무릎을 접어 바닥에 대고 따라할게요. 여기 진심뿐인 내 세상을 나 보기 못해. I want you. 나의 나를 데려가. I want you. 다 필요 없어. I want you. 남 진심뿐이야. I want you. 그냥 you. 행운이란 어떤 넷살. 그 속에 너란 빛이 비춰. 반대쪽 할게요. 옆구리 힘으로 엉덩이를 내렸다가 올라와주세요. 팔도 함께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느껴간 하나는 너의 야단지 너보냐. 난 포기 못해. 여기 진심뿐인 내 세상을. 난 포기 못해. 사랑 너와 나를 위해서야. Just 그들을 앞에 또 너와 나나. 우리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어. 무슨 말을 할까? 이 기분을 말이야. 그 어떤 순간 또 내 감정을 바꿀 수 없어.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탭하고 한 손씩 어깨 탭해볼게요. 복부 등 쪽으로 보내며 긴장 유지하고 동작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진심뿐인 내 세상을. 난 포기 못해. 원쭈 내 나를 데려가. 원쭈 할 필요 없어. 원쭈 난 진심뿐인 거야. 원쭈 그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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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한 다리씩 탭하며 두 손 모아볼게요. 두 손 활짝 열었다가 모을 때 호흡 내쉬나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다리 사선 앞으로 탭해볼게요. 저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앞으로 이동 다시 스쿼트 뒤로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이동할 때 무릎을 고무려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계속 유지할게요. 스쿼트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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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접어 높이 들며 허벅지 아래로 두 손 모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힘있게 무릎 접어 들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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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하고 다리 사선 뒤로 보내며 크로스 런지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한 다리씩 구부리며 와이드 스쿼트 할게요.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구부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슬로우 버피 할게요. 슬로우 버피 할게요. 슬로우 버피 할게요. 슬로우 버피 손과 함께 열고 닫으며 스쿼트 할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슬로우 버피 슬로우 버피 슬로우 버피 스쿼트 타듯이 좌우로 이동하며 손으로 발 터치해주세요. 뒤의 다리는 사선 뒤로 멀리 보내며 따라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중심 이동하며 무릎 들어 터치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가져올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복부 힘으로 가져올게요. 반대쪽 할게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런지하고 복부 힘으로 무릎 가져와주세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런지하고 스쿼트 펄스 할게요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면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상체를 앞으로 더 많이 연기시킵니다 상체를 앞으로 더 많이 추측하시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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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스클이크, 준비, 준비 바운독 자세에서 팔굽혀펴기 할게요 힘드신 분들은 엎드린 자세에서 팔 힘으로 상체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꿈치를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한 손씩 앞으로 뻗어볼게요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팔을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을 들어 팔꿈치 터치 3번 하고 스쿼트 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두 번 하고 올라오면 손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엉덩이 자격 느끼네요 바운스 해주세요 스쿼트 바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하고 사선 뒤로 다리 보내며 스쿼트 하고 돌아와 펀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하고 한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 할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바운스 스쿼트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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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 앞으로 숙였다가 손 아래로 뻗으며 숙여주세요. 엉덩이를 뒷사람에게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밀어볼게요. 손 아래로 좌우로 탭해볼게요. 손 아래로 좌우로 탭해볼게요. 팔을 크게 활짝 열며 따라해주세요. 손 아래로 좌우로 탭해볼게요. 한 다리씩 열며 와이드 스쿼트 바운스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손 아래로 좌우로 탭해볼게요. 손 아래로 좌우로 탭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